한국의 연주 찾았어 네 흔적을 넌 몰랐던 숨겨왔던 너의 진실을 이제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는 걸 선생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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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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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의 이빈 아 웃음 ican 으허 우리 언니 아빠 조금만 더 고쳐 그래, 둘이 놀아 삼각이사 그래, 둘이 놀아 호냥이 놀아 호냥이 놀아 호냥이 놀아 호냥이 미쳤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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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어? 미쳤어 아, 미쳤어 뭐라 했어? 두 장짜리 뭐라 했어? 호냥아 아, 아니다 이거 알 수 있는 털이 있어 어, 야, 기약 택시 더 울어! 하다른! 좋았어요? 오케이, 뭐? 저기, 뭐지? 그, 키스하는 거 뭐지? 나는 수사한 엘리스 나는 그래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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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리 노래 우리 노래 왜 목소리 하나도 없어요 아, 알 수 있다니까 다시 나 못 들었어 하하하하 여보세요? 으아, 너무 친하게 참고 있는데 많이 진짜? 영상통화하러 봐 음 음 음 와 내가 나왔다 내 앞에서 라이벌 나의 정신없어, 왜 유진이 더 넌 나랑 반응이 다르잖아, 나는 완전 놀랬었는데 진짜 반응 난 눈을 해가지고 왜 그러면서 있어? 아, 나 안 눈이 안 좋아 안 눈이 안 좋아 안 눈이 안 좋아 안 눈이 안 좋아 감사합니다.